Q. 사촌의 고향 천도에 왔습니다 천도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촌입니다 마라의 고향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라만 유명한 거 아니고 되게 귀여운 판다도 있습니다 저도 사촌에 고치 행사하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여러분한테 조금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미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족발은 두 종류까지 먹었어요 하나는 디화탕? 어떻게 설명해야죠? 약간 배탕 느낌 족발이죠? 그리고 매운 소스 찍어서 먹고 하나는 매운 소스 이미 양념 돼 있는 매운 족발예요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되면 놀러와서 한 번 먹어봐도 돼요 메이크업 좀 더 촬영이 있어서 이제 헤어스타일 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 네 이제 헤어스타일 바꾸려고 헤어 거의 다 들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거보다 아주 잔스러운 느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 사진만 촬영 다 끝나고 이제 롯데 갑니다. 오늘은 여기 와서 촬영하는 건 너무 특이한 경험이었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여러분만 같이 보겠습니다. 천두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, 뽀뽀지라는 음식인데 지금 먹으러 갈게요. 어? 바로 반복해 있네. 사실 저는 예능 촬영할 때 여기 와서 한번 먹어봤었는데 한국이랑 그래도 좀 차이 좀 있어요. 오 화이팅! 뽀뽀지 먹으러 오면 조금 방황스럽네요. 하지만 약간 여러분 알고 있는 마라탕? 약간 비슷하지만 달라요. 왜냐면 꾸치예요. 꾸치만 하는 걸로 생각해도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죠? 좀 더 주면 요즘에 갈 것 같아요. 갈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오리. 그리고 이거 더 좋아해서 윙크티가 없을 때 동류로 대신 먹으면 돼요 제가 동류를 한 거 시켰는데 이렇게 큰 줄 먹었어요 네 이거 제가 옛날에 여기 왔을 때 예능 촬영하러 갈 때 추천했던 음식 이름이 창어져 아니고요 이거 먹을 때 무조건 찍어서 먹어야 해요 맛있어 이 두 개 중 한 번 맞춰봐요 어떤 거 더 매웠는지 A 봤을 때 배탕지만 더 맵다 B 당연히 혼자 맵죠 리버스에서 올려주세요 제가 나중에 비하인드 나오고 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이제 다 먹고 끝에 가서 쉬다가 준비하고 밤에 인사 파이팅 한 번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멤버한테 많이 얘기했었어요 중국에 노래방 하면서 그냥 다양한 거 있어요 서버도 있고 제가 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처음이에요 행사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주목하겠습니다 이제 가서 메이크업 지우고 샤워하고 빨리 자야죠 내일 가서 연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 바이바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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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